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본격화하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중대범죄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하의 기자입니다. 대검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혼란과 국민 불편에 가중하고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법제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형사법 시행 뒤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착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국민을 위해 더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맞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열릴 경우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해 쟁점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검수 한박 추진 조짐에 검찰 내부에선 오늘 오전부터 반대 입장 표명이 잇따르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형사사법 시스템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등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갈아엎는 것, 검찰 수사는 경찰 부실 수사 시정위에 필요, 헌법 질서 파괴 등의 동조 댓글들도 달렸습니다. 이복현 서울 북부지검 형사 2부장은 윗선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며 김총장 등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김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